셋, 둘, 하나, 고! 지금 저희 쇼케이스장인데요. 방금 저희 노래가 나왔습니다. 보시고 오겠습니다. 파이팅! 정말 대박입니다. 저희 더보이즈를 항상 응원해주신 팬분들께 보답해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준비한 예곡이고 원칭 팀으로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싶은 게 저희 목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Let's go, boys! 더보이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잡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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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백댓이 숨이 넓고 자 이제 진짜 동의들 만나는 일밖에 안 돼.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사랑해. 사랑해.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이따 만나요. 그거 nickel, τα 이렇게 interpreted. 오오오오오오~~~ 마이크 V-PROADER KIL V-PRO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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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동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쇼케이스 성공적으로 마무리. 컴플릿.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 러브 유 소 마치. 안녕.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즐거운 마음으로. 즐거웠다. 안녕. 고맙습니다. 첫 반 하게 되는데 여러분 앞에서 첫 반 하니까 완전 에너지 넘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핫팩 이런 거 꼭 챙겨 다니고 또 밥도 든든히 먹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좀 이따 봐요. 우리 분들은 선물 같은 앨범 준비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노력하면 준비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예쁘게 지켜봐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Sun & Moon. Yeah, Sun & Moon입니다. 출근길에서 서보고 무대를 다시 서게 돼서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맞아요. 이런 뮤직업 오드. 어머나. 더보이즈가? 더보이즈가 매매 나온다고? 네,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엄청난 무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폭포원수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지금까지 Sun & Moo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춥겠지 날짜를 생각하면서 추석을 했습니다. 모여효로 판매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애교를 보여드릴게요 어흥 어흥 내가 하트 개발했던 4단 하트를 개발했습니다 4단 하트 안되네 안 너무 어려운데? 제가 만원에서 멋있는 학교 개발의 웨틱을 기대해주세요 음악 중심 끝! 음악 중심 끝! 내일 인기가요 실현은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 음악 중심 끝! 더보이즈 음악 중심 끝! 음악 중심 끝! 12가지 매력을 가진 12인조 보이그룹 내 최후의 10인 남자들의 노력했을까? 축하합니다 음악 중심 끝! 우리 분 덕분에 이렇게 신상을 네번째 받는 것 같습니다 어..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더보이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음악 중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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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mm 4 음악 중심 끝! 음악 중ест! 음악 중심 끝! 음악 중심 끝! 안 들어가네 2, 3, 4, 4 1, 2, 3, 4 1, 2, 3, 4 2, 3 2, 3 2, 3 Let's be together 이준 Bolt 에이, 즐거웠어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이에요, 제가 진짜 죽을 뻔했어요. 비선배님이 저한테 어깨동무하면서 딱 이렇게 사진 찍을 거예요. 어깨동무하는 거 진짜 그런 감정을 처음 느껴졌어요. 이번 앨범에서 노웨어 탈출곡 말고 수록곡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곡이 있다면 그런 거 어렵다. 자 하나 둘 셋. 자강제? 자강제. 저 수정 보러 가는데. 너무 귀엽게 불렀어요. 약간 찡그리면서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쇼케이스때. 근데 왼쪽 눈을 약간 찡그리면서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 안길테. 왜 찡그러지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뭔가 아아. 여기 세 번 더 해야지. 아. 밴딩을 건너라. 약간 집중하는 거구나. 안길테. 아 안돼요. 안길테. 잘 되네요. 찡그리. 찡그려야 돼요. 찡그려야 되나 봐. 빵. 친구들. 친구들. 친구들이 저희가 함께 하는 거. 행복하고. beitet. 국무원트도 나온다고 나도 들으면서 힘이 얻을 것 같은데. 방금 모니터했는데. 좋았습니다. 이 손가락은 유 손가락인데 되게 예쁘죠? 자, 할까요? 네. 어떻게 하면 잘 찍었다고 생각나지? 코가가 찍는 거 싫은데? 주연. 이따 봐요. 안 다치게. 정말 우리 멤버들 파이팅 넘치게 해서 꼭 멋진 무대들 보여드릴게요. 파이팅! 안녕! 절대 못 따요. 근데 너 따면 형이 절대 못 따. 봐봐. 나 이것도 못 따. 이거 절대 못 따요. 저희가 진짜 무슨 수를 써봤는데? 해보겠습니다. 표정 봐. 표정 봐. 말씀해주세요. 말씀해주세요.